테로 가이드를 찾아라 뭐지? 마술 잘 아시는 특별 지인들한테 추천을 드러보겠습니다. 갑자기 해보자 전화. 저는 딱 듣는 순간 오빠밖에 생각 안 났어요. 아담하고요. 양 씨예요. 양효섭 씨. 여보세요. 양효섭 씨? 오늘 오늘 웬일이야. 맞다 맞다. 나는 남자인데. 대회 왔으면 좋겠지. 청순환 씨요? 나 이름 봤어. 몸 좋아 좋아. 대박 대박. וט